저처럼 맨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 거북목, 목, 디스크, 일자목이라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이런 고민만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무적 판매 건수 약 160만 건 리뷰 약 10만 건 기록에 신화 경추베개, 거북목 베개로 이미 유명한데 만족도까지 사로잡은 제품 공식력으로 증명한 수면공간 뉴 우유베개를 소개할게요 뉴 우유베개의 경우 후레이크 칩이 50만 개의 단단한 통 라텍스 베개랑 다르게 라텍스 후레이크 칩 20만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당히 푹신해요 사용하시는 분의 목 높이에 따라 맞춰져서 경추가 지지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목디스크나 거북목, 일자목이신 분들 대부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목뿐만 아니라 이 어깨랑 날개뼈 주변까지 그냥 다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이 베개는 어깨빛 디자인이라 어깨놀림을 최소화시켜서 목과 어깨 그리고 승모근까지 통증 없이 편안하게 취침하실 수 있게 도와줘요 기존 우유베개와는 달리 라운드되어 있으면서 감성적인 디자인은 살리고 사이즈와 무게감을 낮춰서 편의성을 높였어요 또한 오브날 구조와 천연 라텍스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이런 구조는 수많은 데이터와 연구로 탄생해서 목과 어깨 부분을 평소 쑤시거나 뻐근하고 느끼시는 분이나 옆잠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저도 거북목이고 앉아서 작업하는 일이 직업이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결리고 뻐근하거든요 최근에 PT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일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PT쌤도 운동도 좋지만 평소 낮은 베개도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디자이너라서 항상 편집에 야근 때문에 목디스크가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뉴 우유베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특유의 그 캐캐한 베개 냄새도 없고 어깨 라인을 신경 써서 그런지 너무 푹신하게 포근히 절 감싸는 느낌? 경추베개 입문자분들이나 앉아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있는 가격대의 합리적인 숙면을 위해 뉴 우유베개를 추천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